아, 한서주 니가 깡패야? 아니지, 아니야. 이랬기는 애 축하한 밤 분위기 살벌하게 하더니 마. 이젠 전학 온 여자야 하나 잡아서 핀까지 듣냐? 내가 그 말을 믿을 줄 알았냐? 아니, 쏘리다, 이 새끼야. 저 새끼는 뭐야? 이것들은 또 뭐야, 이... 벌레툼이 맞맞아준다. 봐봐, 잘난 것이다. 난 하나몰론 파스타리라. 왜 또 나야? 잘해야 된다? 절대! 알겠지? 우리 서준이가 자신이 있나본데? 재경기 대신 한 서준, 나와서 풀어봐. 아, 이스터로! 비틀려버린 업 앤 해 아름다웠던 기억들 하얗게 물들여져 조금씩 발해 공감이하네. 야, 한서주. 주경이한테 제대로 사라해. 걔들이 주경이가 니 여친인 줄 알잖아, 위난이 난거 아니야. 뭐... 공감이 좀. 너 언니야 너 잘생겼어 야 나도 같이 그랬어 너 뭐야 연애 발표라도 하라고 남아라 내 제재 왜 한서준 주경이 괴롭혔 그러면 꺼져라 난 이 추경말만 들었잖아 내가 식사 빛붙op Êes 빛붙op 세상에 멈춰선 너와 나 무뎌진 감정들에 나한텐 멸치똥만큼이나 합합해 나 보이거든? 발 Poke 발침장기 타 내 말은 다 갈라질 듯한 믿음의 난 눈으로 젖셔 틈을 채워가 꺼질 듯한 내 맘에 불을 부지나 애들 괴롭히는 거 또 한 번 내 눈에 띄면 수영아 잘했어 화각보기 신고하고 학교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준다 알았어 멸치 똥 같은 것들아 멸치